어? 형! 어디 가? 나 태권바 건 가는데? 그래? 무슨.. 뭐야? 이거? 이거 롤린..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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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집에 있어 나 간다 그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나? 구독해도 좋아요 사랑해요 씹고 있나보네 다음엔 눈에 켜져야겠다 이걸로 장난을 한 번 쳐볼까? 남친 생겼던 거 정말 있겠다 눈에는 눈, 눈에는 위 차가 좀 이따 씻어야겠다 너무 귀찮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나도 방금 왔어 오리온이 문 열어줬어? 응 오리온이는 태권도 하고 온 거 왔어 아 그럼 집에 아무도 없나? 어 그런 거 같네 어? 남반정 또? 누구 만나고 왔어? 아 잠깐 양갈래가 보자 그래서 양갈래? 아 양갈래 아 반정아 나 사실 네가 오비키보다 천배, 반배 더 좋아 천배, 반배? 아 몰라 나 아 남반정 어떻게 했지를 펜이 명관이 왜 화를 내 갑자기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ensemble 너 어? 너 뭐게? 그거 뭐야? 너 거울 봐봐. 거울 봐봐. 뭐게? 뭐게 왜? 이게 뭐게? 어? 이게 왜? 이게 뭐야? 너 누구랑 사귀어? 야, 양갈래랑 사귀어? 어, 근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화가 나기는? 지금 누가 화가 났지? 아, 그냥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지? 엄청 화났는데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지금 누구랑 사귀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나 사귀는 사람 없는데? 그럼 뭐게? 그거 뭐야? 이거? 오성? 아, 이거? 이걸로 만들었지? 뭐? 이렇게 찍은 건데? 뭐라고? 저 장난친 거냐? 죽을래, 진짜, 너? 하..아니,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진짜 누가 나한테 뽀뽀 한 게 그렇게 무관해 지니까 화면을 무관했다고 그래요? 참네. 그냥 당황스러워서 이제 원성이 높아진 거지. 아 진짜. 너 마음 잘 알겠다. 뭘 잘 알아. 너 지금 거울 봐봐. 너 이러고 나가봐. 지금 다투다 볼 비주얼이야. 너 지금 심각해. 아 진짜 귀엽네. 아 울지 마라. 선치가 더 세졌어. 야 너 뭐 먹은 거야? 뭘 먹어 안 먹었어 저리가. 몸에 좋은 거 먹었냐? 안 먹은다고 저리 가라고. 삐졌냐? 삐지긴 뭐가 삐졌다고 그래. 너 왜 왔냐 우리 집. 나? 너 보고 싶었어. 미친. 왜 넌 나 안 보고 싶었어? 꼴도 보기 싫어. 와 많이 삐졌네. 저리 가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봐. 벌리 몬스터. 야 이거 되게 잘 먹는데 한번 보여줄까? 와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됐다고 저리 가라고. 야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되게 재밌어 이거. 오오오오. 몬스터. 야야야야야. 야. 오빠 키. 오빠 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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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삐졌네 이거. 히히히히. 아 미안. 그럼. 양 갈래 만나고 온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히히히히. 어? 웃었다. 아 진짜 너 짜증나. 이거 줄게. 히히히. 와. 히히히히히. 휴지 휴지. 진짜 싫다. 아 진짜 꺼도하네. 어? 내가 나쁜 새끼다. 아 나쁜 새끼. 히히히히. 진짜 짜증나.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장난친 거 자체는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아. 뭐. 좀 장난치고 나서 기분 너무 상했는데. 계속. 계속 옆에서 막. 아. 진짜 몰라요. 아.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아. 진짜. 아. 귀엽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귀여워. 하하하하. 정말 즐거움이 좋은데. 사귀면. 즐거움도 좋은데. 꼭 사귀어야 돼요? 하하하하.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그래야되나. 지금. 지금. 지금이 좋은데.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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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